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독서의 공부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깨우쳐 주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주 내용이 독서 공부 방법을 그동안 잘못해왔다는 걸 느꼈고 참 제가 눈이 말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독서 방법에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오해도 깰 겸 올바른 독서 방법이 무엇인지 공부는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그 열심히에 대한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전혀 늘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강 패스니까 이러저런 여러 선생님들을 모두 다 맛보기는 모두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태어 체인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비교 반시 검토하는 그런 현명한 인강 수강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 영역의 올바른 공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 거 이건 좋은 특별한 하우가 아니고 그냥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학이라는 개념을 매일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시간에 나중에 국어 공부 계획표 짜는 법을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내가 입문 지문을 했으면 오늘 입문 지문 두 개만 한다 그럼 그 다음날은 역시 경제 지문 두 개 한다 그 다음날은 법 지문, 그 다음날은 과학, 그 다음날은 기술 이렇게 해서 5일 정도로 해서 매일매일 최소 두 지문 정도를 한다라고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왜? 제가 국어 강사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 읽기 논리를 알면 글 읽기라는 바탕이 돼야 나머지 영어도 잘 읽을 수 있고 탐구 감옥의 보기 조건을 잘 읽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수리의 조건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학을 잘 하려면 독서 영역의 글 읽기가 돼야 보기라는 조건과 선택지를 잘 읽으면 문학도 15분에 끝낼 수 있고 내가 빠르게 수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영역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매일매일 최소 두 개를 하라 두 번째 뭐냐면 반복하라고 뭐냐면 선생님 하루에 두 개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양이 적은 이유는 양치기를 하지 말고 이 반복하라는 건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 지문들을 접하고 어쩌다 같은 내용이 나오면 혹시 풀 수 있을까?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이 나와도 못 풉니다 디테일하게 글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읽지 않으면 단순한 그 내용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아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해서 그 글쓰기의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라는 말이죠 이때 구조라는 건 뒤에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내용이 아니라 아,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첫 문장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봤어야 되는 거고 두 개가 서론에 나왔으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읽을 때 그게 뼈대처럼 내 구조로 와야 되고 문장들, 생선 갈라내듯이 살들은 갈라내고 뼈만 딱 구조만 남을 정도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반복할 것인가? 제가 오로지 기출문제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기출문제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특히 우리가 독서 영역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맞아야 되고 전체 글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나마 기출문제가 맞지 제가 눈이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는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푸는 이유는 일단은 기출의 글쓰기 논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설은 글쓰기 논리가 분명히 기출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나온 내용은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의 글쓰기 구조는 이렇구나 경제의 글쓰기 구조는 이렇구나 인문의 글쓰기 구조는 이렇구나 기출의 이 구조를 가지고 기출 지문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 지문만 해도 만약에 2022년에서 2021년 기출부터 우리가 2010년까지 약 11년치 정도만 봐도 여긴 좀 짧지만 그래도 점점 오면서 어려워지고 학 문장이 길었 달락이 길었다가 좀 최근에 와서 짧아지는데 어쨌든 기출 지문 기출 지문 10년치 수능 그리고 10년치 6구만 풀어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보일 때까지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또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재고 풉니다 선생님 대부분 상담한 친구들의 얘기가 시간 내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을 할까요 엄청 바보 같은 지문이죠 내가 10분 안에 못 읽는 지문을 내가 이거를 8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다고 갑자기 읽기 능력이 늘어납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서 엉터리로 읽겠죠 독서 영역은 상위권 친구들도 어려워합니다 독서는 영어 국어는 영어 수학과 다르게 수능 때 바로 급락하는 게 상위권도 급락하는 게 국어예요 왜? 글 읽기가 안 돼서입니다 비문학 글이 안 들어와서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야 시간 재놓고 푸는 연습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글 읽기를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당장 예측이 되면서 빠르게 읽으니까 알아서 그때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다고 해서 내가 글 읽기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여러분의 실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이라는 올바른 훈련 방법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줄여주니까 지금은 시간을 재면서 풀지 마세요 그냥 지문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구워 삶아 보라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보일 때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비문학 공부를 할 때 지금은 문제보다는 지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문을 제대로 읽는 연습이 돼야 지문이 안 읽혔는데 어떻게 문제가 풉니까 풀립니까 지문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읽었을 때 우리가 벌써 읽으면서도 문제에 뭐가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고 내가 핵심을 잘 정리하면서 읽었으면 그것들이 선택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독서 영역 공부를 하면서 문제 푸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번 많은 선생님들이 과학이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그 과학 지식을 설명합니다 소읽고 외양강 고치기죠 뒷북치기죠 왜냐하면 그 지식 안 나와요 그 지식을 내가 지금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또 나올 거라 생각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능 강의 20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지문이라면 문과생들 과학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지식 없으면 못 풉니까 이 과생들 경제 전혀 안 배우는데 그러면 선택 안 하면 못 풉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경제든 과학이든 둘 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새로운 내용들을 냅니다 배경 지식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글쓰기 논리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린 최고의 방법은 글쓰기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를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졸작가지만 글쓰는 작가로서 철학 작가로서 여덟 번째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는 철저히 작가들은 어떤 논리로 글을 쓰는가예요 그러면 비문학글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적 틀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매 달락의 첫 문장은 한 달락에서 나머지 문장들의 범위, 기준이 되어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읽으라고 기준, 범주를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첫 문장의 기준을 잡았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이 되고 봐야 될 문장이 선별되면서 빠르게 읽습니다 많은 문장 중에 일과될 문장이 골라지는 거죠 읽으면서 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 확장, 첫 문장이 다시 첫 달락을 보면 나머지 본론 달락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 얘가 전체 달락의 범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 달락에서 접속사는 그 첫 문장의 범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어 간다면 읽기 능력은 이건 일부분이지만 제 논리에서 최소한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서 기준을 잡고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핵심 내용들을 요약 오른쪽에 정리하면서 읽어 갈 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머리보다는 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눈이 말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문장을 따라가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머리로 사과하라 머리라고 사과하라는 건 기준을 잡고 기준에 해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때 해당하는 문장이 보이는 거고 우리는 문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글을 쓰는 논리를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게 나와야 돼, must 바로 이 문장 범위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글쓰기 논리예요 작가들이 아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범위상 이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중에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읽은 것에 대한 머리로 생각,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시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손으로 요약, 핵심을 손으로 요약 정리하면 그것이 뼈대만 남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정량에서 드러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빠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반드시 독서 실력이 향상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이런 방법을 지켜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